안녕하세요. 부산아이파크 윤동민입니다. 작년에는 동계훈련을 착실히 하지 못해서 부상 때문에 많이 팀에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팀에 많은 보탬이 되고자 동계훈련을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곳 따뜻한 태국에 와서 저뿐만 아니라 선수단 전원이 상위 스플릿 진출과 ACL 티켓을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올해도 변함없이 운동장에 찾아와 주셔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